야네 루피, 난 네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저런 아이스 루피가 고백을 거절당했어요. 루피가 슬픔에 빠지자 주변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히히, 내겐 사랑담이 필요없어. 루피의 슬픔 때문에 도시가 꽁꽁 얼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워. 땅이 좀 얼어버렸어. 철수 파이어맨 출동. 우와, 뜨거운 불꽃이 얼어붙은 도시를 느껴졌어요. 하지만 루피의 눈보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한편 루피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내 힘을 멈출 수가 없어. 루피, 대체 무슨 일이야? 내 힘이 조절이 안 돼! 파이어맨이 루피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거대한 얼음벽이 생겨났어요. 파이어맨은 재빨리 불꽃으로 얼음벽을 녹였죠. 하지만 벽은 금방 다시 재생되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야! 파이어맨의 뜨거운 노력 덕분에 마침내 얼음벽이 사라졌어요. 둘이 손을 마주잡자 세상은 마법처럼 따뜻해졌답니다. 시민들은 평화를 되찾아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루피의 슬픔도 어느새 사라졌죠. 고마워, 파이어맨! 에디! 내 map을 봐서 저의 treasure을 찾고 싶어요! oh! oh! I have a new case! Detектив to the rescue! tap on the hold button to start transforming! yaap! 타치! 에디! transformation complete! oh no! The treasure map has been ripped apart!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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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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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루피가 고백을 거절당했어요. 루피가 슬픔에 빠지자 주변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내겐 사랑감이 필요 없어. 루피의 슬픔 때문에 도시가 꽁꽁 얼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워. 땅이 좀 얼어버렸어. 철수 파이어맨 출동. 우와 뜨거운 불꽃이 얼어붙은 도시를 내겨냈어요. 하지만 루피의 눈보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한편 루피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떡해. 내 힘을 멈출 수가 없어. 루피 대체 무슨 일이야? 내 힘이 조절이 안 돼. 파이어맨이 루피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거대한 얼음벽이 생겨났어요. 파이어맨은 재빨리 불꽃으로 얼음벽을 녹였죠. 하지만 벽은 금방 다시 재생되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파이어맨의 뜨거운 노력 덕분에 마침내 얼음벽이 사라졌습니다. 둘이 손을 마주잡자 세상은 마법처럼 따뜻해졌답니다. 시민들은 평화를 되찾아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루피의 슬픔도 어느새 사라졌죠. 고마워, 파이어맨! 하하하하 한 번에 막 이동기부터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